아, 바닥에 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너무하네 말도 안 돼 어서, 여기서 없어져 믿을 수가 없네 그만, 나도 저게 뭐야? 일자리가 필요하냐고 묻는데? 이거 놔, 베티 이런, 저 연석은 고쳐야겠다 요주의 인물이 발견됐다 5번가를 걷고 있다, 들리나? 여기 너무 조용한데? 이런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어 도와줘서 고마워, 분홍아 도망가야지 이런, 이런, 이런 이게 뭐지? 선글라스는 있으면 좋지 잠깐, 오른쪽으로 간 거야? 으악 오, 깜빡할 뻔했네 종아리를 좀 보여도 괜찮겠지? 하,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내 옷을 알아볼 건데 다행히 옷을 여러 겹 입었지 흥, 잘 가라 청바지 우와, 저기다 이거 고마워 어차피 내 옷이랑 안 어울렸어 짜잔 새 부츠만큼 좋은 건 없지 좋아, 좋아 보여 스카프 하기엔 좀 따뜻해 이제 훨씬 낫네 거울도 필요 없어 캬, 뭐야 아, 아이섀도우 그냥 자유롭게 하는 화장이 좋아 색도 나한테 완전 맞아 오, 완벽하게 어울리겠는데 맛도 끝내줘 흐흐 흐흐 조심 조심 우와 잠깐 이 여자 봤어요? 아, 안됐네요 음, 음, 음 너무 좋아 오, 음 음, 음 잠깐만 엠, 엠 여보세요 진짜? 지금 사진 보고 있어 으흠, 알았어 오, 음 좋았어 야, 다 말해봐 내 몬스터를 훔쳐갔어 여기서 갖고 놀고 있었는데 내 손에서 뺏어갔어 저쪽으로 도망갔어 으에에에에에에에e 어, 이게 필요해 이쪽이라고? 별로 이상해 보이는 건 없어 왜 쿠키 냄새가 나지? 잠깐, 안 돼! 날 절대 못 잡을걸 꼭 잡을 거야 메롱, 장난 아냐 이런 저 경찰이 날 따라잡고 있어 이런 다리야, 날 실망시키지 마 팔찌 좋아하길 바래 가자 그래서 이런 잠깐 얘기 좀 할까? 이거 알아보겠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없지? 초록색 좋아해 좋아, 날 매수할 순 없어 그것도 범죄인 거 알지? 흠 흠 으음 으악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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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 신경 쓰지 마 저게 뭔진 모르지만 엄청 좋아하네 뭐? 뭐? 야, 도넛 좋아하잖아 저거야 뭐? 어, 어디 보자 도넛 좋아해 음, 신선해 먹어도 되는데 너가 원한다면 말이지 메이플 글레이즈도 발라져 있고 스프링클도 덧뿌려줬어 응, 맞아 가져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다 내 거야 달달한 음 음 음 음 음 지금이 기회다 또 보자 그래서 어디 있어 음 음 잠깐 뭐라고? 여기 있잖아 그래, 여기 있었지 이런 이런 그래, 잡아 응 거의 다 왔어 어 음 간다 좋아 잡았다 득점했어 음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응 당연하지, 패티 물론이지 들어와 네, 고마워요 어디가 아파? 또 종이에 베었어요 어 그거 참 흥미롭네 너한테 딱 맞는 게 있어 어 이런, 어떡하지? 종이에 베었을 때 어 어머 잠깐 음 알았다 혀 좀 보여줄래? 아 음 이건 좀 다르네 메모 좀 해둘게 아 아 알겠다 이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 시작해도 돼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농담이야 상상이 돼 북새코 냄새나고 더러워 아주 더러워 여긴 전혀 가렵지 않아 아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확실히 건조한데 어? 으 이 머리카락 뭐야 심장 소리 들어볼까 어 좋네 아하 아하 드롭 더 비트 음 음 좋은가요? 좋아 반사운동 검사 시간이야 똑똑 아무도 없어 끄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끄 어 이런 사고였어요 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아니 안된다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어 그건 되겠네 좋아 여길 좀 당길게요 좀 놔줬어요? 뭐? 끄 어 그래서 제 손가락은 끄 뭐라고요? 그럼 끝났나요? 좋아 네 잠깐 키보드가 여기 있네 으흑 오케이 알았어 신나 신나 좋아 준비됐어 예 누가 이 창문들을 깨끗하게 하지 그건 바로 나야 웃지마 패티 무슨 일 있어요? 네 아하 빨리 닦아 슈 지금은 뭐하는 거야? 더러워 유흐 또 노래하네 야 소리 좀 낮춰줄래? 씻 미안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안 보이나 또 기타 솔로야? 씻 음 이 말 듣고 있어? 네 잠깐만요 오 세상에 야 조용히 해 회의 중이잖아 아 완전 시원해 안녕 창문이 충분히 깨끗한 것 같아 너무 늦었어 어딨지? 어서 드디어 패티 너니? 안녕하세요 부인 옷이 재밌네 죄송해요 이건 나중에 씹어야지 멋지네 어쨌든 들어와요 좋아요 맞아서 고마워요 여기야 인사에 애야 좋아 설탕 안되고 TV도 안되고 그리고 취침시간은 9시야 넵 알았어요 설탕은 안됨 아하 걱정마요 알아서 할게요 아 뭐 좋아 가야겠다 말 잘 들어 딸 안 가는 줄 알았네 자 놀자 그럼 오늘 밤엔 그림 그리는 거냐 그거 더러운데 근데 뭐 그리는 거야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 있으면 더 재밌어 아 맘에 들어 좀 사악해 보이게 만드네 하하 멋져 응 귀엽지 고쳐보자 재밌네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 안돼 가만히 있어 이런 어서 예 이제 조준 야호 최고의 밤이야 내일 밤 언니가 돌봐줘 완전한 침묵이 필요해 그 다음 타겟을 찾아 꼼짝 따지 말았지 예 대박 휴 끝내줘어 베티 간식 시간 대체 뭘 먹고 있는 거야 내가 고쳐줄게 아 이 햄버거 먹을래 아직 따뜻해 아 세상에 근데 피자 먹을 공간은 남겨둬 어 음 건배 음 너무 맛있지 아하 으아 으아 냥 기자도 믿을 수가 없어 아이예 휴 역대급이었어 화장해 본 적 있어 이리 와 좋은 생각이 있어 우와 조금만 참아 알았지 좋아 준비됐어 장난해 진짜 쉽다 같잖아 아 세상에 아가씨 유후 엄마 내 소중한 딸 어디 갔어 음 할 말이 없네 화요일 교대 근무는 최악이야 여긴 죽은 듯 조용해 집에 가는 게 낫겠어 하 테이블 좀 주시겠어요 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 날이었어 혹시 알겠어요 이거 보여요? 정말 멋지죠? 좋아요 계속해요 자 잘 봐요 오 그 조각 좋은데 이런 실례합니다 어 진짜 따가워 휴 아 이거 안 좋아 여기 좀 부어줄래요 꺄 꺄 꺄 이거면 될 거야 거의 안 보여 오 이런 꺄 너무 심했어 미안해요 어쨌든 나한테도 들 줄은 몰랐네 이거 먹어볼 때까지 기다려요 너무 신선해요 안돼 아무도 못 봤지 괜찮은 것 같아 끼야 이런 밀가루 먼지는 조금 묻어도 괜찮아 자 흠 이거 잠깐만 빌릴게요 어? 뭐야 날 믿어요 저 반짝인 좀 봐 아 약간 흥분했나봐요 맘에 들어요 브라보 이게 좋다면 이것도 좋아할걸요 좋아 그리고 약간 색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요 내 돈 다 가져가 이 경우 다 가져가도 돼요 음 이제 진짜 마술이에요 진짜 요리할 거예요 이건 예상 못했어 안돼 메이데이 메이데이 더러워 특별 요리입니다 아가씨 사랑을 담아 만들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마도 어디 보자 여기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어? 이건 뭐지? 우와 이거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디 보자 내가 처음으로 배달해야 할 곳이 어디지? 이 근처 어디쯤인 것 같은데 헉 신발끈이 풀렸어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런 배달일이 쉽지 않구나 어 저기 저게 뭐지? 갓 구운 피자 지금이 바꿔시게 할 기회야 피자를 이 빈 피자 상자와 바꾸는 거야 좋았어 효과가 있었어 오 좋아 좋아 이 피자 배달하는 걸 마무리해야지 좋아 어디 보자 맞아 이 주소가 맞아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음 이 순간을 하루 종일 기다려왔어 으악 이거 뭐야 실례합니다 아가씨 한 푼만 주세요 마침 동전이 있네 아 고마워요 피자 한 조각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응? 문자? 이거 뭐야? 해고라고? 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휴 이 포스터를 모두 다 붙여서 일을 끝내야겠어 이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이 사람이랑 잘되게 도와줄 수 있나요? 흠 그럼 도와줄 수 있지 수정 구슬 안을 들여다보자 우주가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낼까 아 보인다 오늘은 신령들이 아주 요란해 음 팝콘 맛있네 에헴 움직이지 마 잘 들어 움직이지 말라니까 이걸 뿌려야 한다니까 이제 됐다 별로 나쁘지 않았지? 그건 그렇고 그 사진 어디 있어? 이제 주문을 걸기만 하면 돼 이거면 됐어 얘가 이제 너한테 푹 빠질 거야 수고비 줘야지 고맙습니다 여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돼요 그래 좋았어 돈 벌기 쉽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드름이 많거든요 어 그래 그런데 선불이야 그럼요 여기 있어요 이거면 충분할지 좋아 내가 마법의 약을 만들어주지 이 누나를 빼놓을 수는 없지 이런 이거 정말 큰 뱀이야 어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재료야 이걸 믹서기에 추가할 거야 자 이제 간다 그거 좀 비위사하는데 신령님 부디 이 약을 치유의 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좋아요 여드름만 없앨 수 있다면 느낌이 와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이네 이 거울 좀 봐 우와 내 얼굴이 완전히 깨끗해졌어 정말 고마워요 어 음 좋은 하루 보내요 그럼 안녕 난 이 수업이 좋더라 최고야 어휴 싫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겠어 본다고 나쁠 건 없지 흠 선생님보다 더 재미있는 거 하고 싶어 이걸 해보자 오우 소방관 가정부 애들 뒤지닥거리를 해야 하네 그건 됐어 오우 우주비행사 내가 은색이 잘 어울리지 난 향수병을 앓으니까 이건 패스 오우 가수 이거 정말 매력적일걸 라라라라 어 누가 던졌어 말해 아니면 너네 딱 벌받게 될 거야 더 못 참아 잠깐 무슨 일이지 오우 매일매일이 똑같아 오늘 누가 왔는지 볼까 오우 다들 끔찍하네 오우 이 사람이야 하지만 어떻게 찾지 범죄자처럼 생각해야겠어 난 어디로 갈까 난 무엇을 할까 거리로 나가보자 오우 경찰관님 못된 여자가 제 초콜릿을 훔쳤어요 판서를 찾아봐야 해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디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 쿠키를 먹었어요 어디 보자 후 근처에 있군 어 내 쿠키 아기한테서 사탕 뺏는 것만큼 쉽네 잡았다 누가 불 껐어 눈에 안 띄어야겠다 그리고 간식이 더 있네 음 더 먹고 싶어 아가씨 문제 있네 오우 방금 놓쳤다 저 미치광이를 막아야 해 운동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어? 오 나 좋아 보인다 밥 같은 경찰관 항상 내 재미를 망치지 하지만 날 절대 못 잡을걸 아니면 나의 잘생긴 브라이언도 저 귀여운 얼굴 좀 봐 우린 곧 함께 할 거야 자기야 계획이 필요해 어? 저거 사탕이야? 내가 유일하게 브라이언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음 음 냄새 치긴다 어디 가는 거야? 오우 이 추격점이 스릴 좋아 살 줄고는 없어 이거 뭔가 이상해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 빨리 먹고 싶다 잡았다 이제 넌 내 거야 어? 이럴 안녕 아우 넌 경찰서로 갈 거야 이런다고 날 못 막아 두고 봐 으응 그러던가 전에도 그런 말은 들어봤어 사건 종결 음 버거가 맛있네 역시 모닝커피야 자가 필요해요 요즘 맘에 드는 향수야 우와 뭐야 어떻게 여기 왔지? 뭐라고? 겨우 1센트? 뭐야 아 보모 구함 우리 애들 잘 보잖아 좋았어 아 새로운 보모군요 여기요 여기요 재밌게 놀아 아가 밥이랑 물은 벌써 줬어요 안녕 재밌게 놀아 아기를 돌봐야 해 화초 보모를 하라고? 화초가 많네 난 잘할 수 있어 별로 할 일이 없네 간식 시간 어? 너 배고프니?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괜찮아 제발 울지마 우리 팬케이크 만들자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우유 차례 아냐 아가 미우유가 아냐 어려운 일이 남았어 한 손으로 달걀 깨기 머리를 써야지 으악 안 돼 온통 달걀 투성이야 움직이지 마 그릇에 담을게 됐다 훨씬 좋아 매니큐어를 칠해야지 예쁜 분홍색이야 어? 너도 칠해줄까? 이것 좀 봐 우리 잘 어울려 너희 집 참 좋다 아가야 반죽을 계속 저어주고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야 실수 미안해 아가 내가 얼굴 닦아줄게 좋아 너 여기 잠깐만 있어봐 이 꽃 참 예쁘다 이 꽃 참 예쁘다 어? 휴 아치 어? 어떻게 해 양탄자 아래 숨겨야지 눈치 챌까? 눈치 챌까? 좋아 아가야 멋지게 뒤집을게 뭐야 핸들이 부러졌어 어? 어? 어흐 너무 어질럽네 아악 아기 어디로 간 거야 술래잡기를 할 때가 아니야 아가 냉장고에 있는 건 아니지 아가야 얼른 나와 언제까지 숨어있을 거야 잠깐 아가 여기 있네 세상에 잠깐 너 TV 보는 거야? 아 절대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보지 마 대신 날 봐 이건 무슨 냄새지? 어? 비켜요 기저귀 비상상황 잠깐 왜 뛰는 거야? 기저귀를 갈아야지 좋아 아가 걱정하지마 잘할 거야 와 이 청바지 예쁘다 너도 커피 마실래? 그런데 너무 비싸 아 맛있어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그래 안 돼 커피 때문인가 봐 어쩌지 와 아기한테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난다니 붙었어 도와줘 떨어져 안 돼 끔찍한 악몽이야 떨어져 토할 것 같아 영원히 얼굴에 다 묻었어 닦아야 하는데 좋아 이 커튼이면 되겠어 이런 떨어졌어 감겼어 됐다 됐다 넌 왜 웃는 거야 하나도 재미없어 왜 기저귀가 없지? 미안 곰돌아 너밖에 없어 걱정 마 아가 꼬꼬 꼬꼬 휴 됐다 깨끗한 기저귀로 갈았어 엄마 오셨나 봐 정말 고마워요 여기 수고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아가 헝 왜 곰인형을 입고 있니? 좋아 마지막 잎을 붙이면 됐다 깜짝같아 내가 보기엔 아무도 모를 거야 자세히 안 보면 어쨌든 내 맘에 들어 오 초인종 아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화초는 잘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수고비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새로운 작전을 써야겠어 좋아 내 메이크업이랑 브러쉬를 준비했어 이제 간판을 걸어야지 좋아 베스트 메이크업 어서 오세요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메이크업 도와드릴게요 입술이 정말 예쁘네요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거 색깔이 좀 쨍한데 잘 믿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립스틱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 립스틱 바를 시간 입술 전체를 다 덮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걸 뗄게요 어서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오 우와 정말 그렇네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돈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팁이라도? 어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갈게요 이건 뭐지? 5달러 패스트 메이크업이라고? 흠 내 눈썹이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 눈썹 좀 손질해 주실래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디 한번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시작합니다 이 펜슬로 눈썹 라인을 먼저 잡을게요 요즘은 두꺼운 눈썹이 유행해요 5달러입니다 좋아요 거울 좀 보여주세요 오 이제 영업 끝인가 보네요 이게 뭐야? 아 내 돈 여기 있어요 간식 맛있게 드세요 어? 저기 뭐 하는 거지? 오 팝콘 같은 간식을 팔고 있구나 잠깐 쉬는 시간인가 봐 보는 사람 없나? 없지? 지금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야 이 표지판을 숨겨야지 간식 사세요 지금 막 만든 팝콘이에요 안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저도 안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봐요 당신 누구야? 그 돈은 내 거란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이래서 번 거야 이거 받아라 얼른 도망가야지 어휴 도망갔어 다 됐어 신발 다 닦았어요 난 비누방울이 최고로 좋아 팟팟팟 아야 엄마 비누방울 막대가 부러졌어 진정의 애야 모두 다 괜찮을 거야 얘 여기 이것 좀 봐 이 푸시밥 가지고 놀래? 싫어 난 비누방울만 좋아 싫다고? 어 좋은 생각이 있어 바운드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비눗물에 담그는 거야 이거면 될 거야 비누방울 시간 비누방울 비누방울 정말 예쁘다 자 여기 있어 이제 이걸로 비누방울 만들면 돼 오 비누방울 정말 잘 부는구나 엄마 이거 봐 비누방울 와 아주 잘했어 애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 받아요 여기 내 비누방울 가져요 그럼 안녕 말도 안 돼 나한테 돈을 정말 많이 줬어 좋아 그 돈을 갚을 만큼 모았는지 봐야겠어 어머나 시간이 다 됐어 싫어합니다 좀 급해서요 오 바나나 한입만 먹고 가야지 비켜 유니콘 오늘 체포할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어휴 저 왔어 돈 다 줬어요 어휴 난 그만 가봐야겠네요 돈 갚아서 고마워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메뉴 한번 보실래요 아뇨아뇨 전 됐어요 여기 팔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우와 좋았어 렉시 렉시 으악 으악 렙소사 놀랐잖아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이거 받아 안에 팔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좋아 담요를 깔자 방석도 필요해 좋아 장사할 준비 됐어 그럼 누가 더 많이 파는지 보자 내 물건이 더 좋아 돈 많이 벌 거야 좋아 됐다 표지판을 만들자 분홍색이 눈에 띄 거야 됐어 쟤는 절대 날 못 이겨 무조건 하나의 2달러 이제 기다리는 거야 표지판을 완성해야지 2달러면 좋은 가격이야 좋은 물건 찾으세요 제일이요 책 장난감 장식품 안녕하세요 머리 예쁘네요 여기요 잠깐 구경하고 가세요 뭐가 있나 볼까 어디 보자 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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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킷 맘에 드네요 제 청재킷이요 20달러 줄게요 오 좋아요 팔게요 여기 있어요 잘됐어 이런 재킷을 찾고 있었는데 우와 20달러 근데 좀 춥네 하하하하 하 재킷까지 팔면 어떡해 물건 구경하세요 흠 글쎄 이 인형은 어때요 이건요 난 그게 맘에 드는데 제 잠바예요 내가 20달러 줄게요 현금이요 좋아요 여기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 이제 너도 춥겠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해보자 이 빨대를 비틀면 멋진 안경이 돼 마음에 들어요 그거 살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효과가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 파는 거야 그 사과티 살게요 여기 돈 있어요 좋았어 또 뭘 팔까 알았어 장난감 사면 될 거야 정말 멋진 셔츠예요 내가 살게요 또 뭘 팔까 포켓몬에 체인을 달면 그래 피카치 핸드백 아니면 침구 다 잡고 말 거야 그렇지 여기요 흠 이 바나나 껍질도 팔까 모자 어때 세상에 그것까지 팔았어 나 좀 추워 물건은 거의 다 팔았어 나도 이 돈 좀 봐 그것도 파는 거예요 내 커튼 드레스요 네 40달러 줄게요 어서요 좋은 가격인 거 알잖아요 좋아요 너 발가벗었어 이것 좀 봐 침대 테스터 나 자는 거 정말 좋아해 좋았어 좋아요 이력서를 봐요 수천서도 받아올 수 있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저 잠 잘 자요 둘 다 채용할게요 이용할게요 우와 열두 시간 여기서 자면 되는 건가 잠깐 침낭에서 자면 50달러를 번다고 신난다 내가 할래 이 침낭 아주 좋아 우와 바로 기어들어가네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나 글쎄요 글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하지 저기 저 침대를 테스트해보세요 오 이거 괜찮네 450달러 테스트해봐야지 좋아 깃털 테스트는 통과 눕자 아 잠도 자고 돈도 벌 준비가 됐어 이거 나쁘지 않은 아 세상에 아 나 끼었어요 반으로 접혀서 침낭이 별로 변하지가 않네 잠깐만 말도 안 돼 저걸로 할래 좋다 조심해래요 내가 간다 이게 내 스타일에 더 잘 어울려 어 내가 왜 바닥에 있지 뭐야 안 돼 이 모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데이터는 소용없어 어쨌든 여기 수고비어 여기 그리고 여기요 나머지는 내 거 하하 내 일이 참 중요해 좋아 돈은 돈이지 아름다운 날이야 어 무슨 일이야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지 아 안 돼 도와줘 아 그냥 꿈이었네 아 장사가 너무 안 돼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할 일이라도 너무 지겨워 적어도 아이스크림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스크림 콘 골라보세요 저 괜찮아요 고마워요 뭐요? 어디가요? 어 아까워 잠깐만 내게 생각이 있어 일할 시간이야 이게 필요해 이제 콘을 만들어야지 좋아 보여 하지만 스프링클이 필요해 스프링클 많이 와 입에 친구인다 그리고 이건 다 날 위한 거야 여기에 폰을 놔둬야지 안녕 얘들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와우 이건 어디서 난 거지 이것 봐 짜잔 너네도 마법 아이스크림 사러 와 어? 안녕 틱톡에서 봤어요 나도 그거 갖고 싶다 자 와우 뭐? 어디로 갔지? 빨리 잡는 게 좋을걸 어 아이스크림이나 줘요 와 잡았어 아빠 드디어 돈을 내야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넌 느려 좋아 그게 왜 짜증나는지 알겠다 재밌었어 어서 얘야 가자 다음은 누구야? 나나나나 와 멋지다 벌써 아침이야 넌 잘 잤다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거릴 수 없어 난 바쁜 물왕자야 털어야 할 쓰레기통인들이 있다고 이런 바지가 흘러내리는 건 안되지 창피하잖아 여기 뭐가 있지? 멋져 보이는 벨트인데 와우 엄청 패셔너블한데 그거 파리 최신 스타일이야 자기 좋아 안녕 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이런 저 쓰레기통 여자한테서 나고 있어 문제 있어? 당신 오늘 운 좋은 날이네 편신할 시간이야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일이 될 듯하네 자기야 이 옷들 정리해야겠다 이게 뭐가 문젠데 근데 이 코트는 맘에 드네 물러서 우선 이 모자는 버려도 되겠다 그거 좋았는데 내 옷에 정말 잘 어울렸다고 너 바빠 보이네 야 그건 내 쓰레기야 이거 쓸 수 있겠다 마음대로 하셔 당신을 위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미쳤네요 아가씨 이거 귀여워 보일 거야 믿어봐요 와우 새로운 나네 나 어때 보여?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 잠깐 알겠다 이거 입어봐요 모델들은 항상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 다행히도 이게 내 기본 룩이야 이제 포즈 잡아봐 와우 너무 치크해 다들 날 좋아해 주타야 브라보 훌륭해 환상적이야 다들 친절하세요 사랑해요 차비야 당신은 타고났어 전화해 나중에 점심 먹자 일자리를 얻기 전에 미리 체험해보고 싶은가요? 이걸로 취업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거예요 웃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